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낭독해드릴 단편의 제목은 개를 안고 산책하는 노인 작가님은 이진준님이십니다. 이진준 작가님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본문 낭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영문학과 같은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네요. 2018년 한국예총에서 발행하는 예술세계 소설부문 신인상에 당선되어 창작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예술세계 편집위원이며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살며시 눈 감으시고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책방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개를 안고 산책하는 노인 이진준 그 노인과 처음 인사를 나눈 것은 집 뒤 숲에서다. 그날도 머리를 식힐 겸 혼자 숲속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가을이 짙어지면서 하늘이 높고 공기가 맑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숲속은 제법 깊은 계곡에 들어선 느낌마저 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작은 벤치가 어느 산사도 부럽지 않았다. 나는 잠시나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숲을 바라보고 싶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시피 하는 내게 이 시간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숲에서는 새소리가 요란했다. 그 소리에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눈을 감았다. 숲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 희미하게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리 하나하나를 음미했다. 그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 산짐승인가 하여 귀를 기울였다. 꿩, 청설모, 다람쥐? 나는 그 소리의 주인을 상상했다.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잠시 후 소리가 가까이에서 멎더니 곧 누군가가 내 곁에 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에 거의 본능적으로 적개심이 들었다. 나의 평화를 침범한 사람에 대한 분노였다. 그 순간만큼은 숲을 누구와도 나눠갖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숲을 무단히 침범했다. 날씨 참 좋구려. 옆에 앉은 사람의 말이 들렸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탔다. 나는 마지못해 눈을 떴다. 노인이 개를 안고 앉아있었다. 아, 나도 모르게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노인은 개가 아기라도 되는 듯이 꼭 안고 있었다. 언뜻 보아도 나이가 꽤 들어보이는 개였다.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개를 안은 노인에게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개에게서 나는 냄새인지 노인에게서 나는 냄새인지 딱히 구분되지 않았다. 나는 엉덩이를 들어서 조금 옆으로 비켜앉았다. 내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듯이 노인은 개를 쓰다듬으면서 앞을 바라보았다. 나도 노인의 시선을 따라 앞을 바라보았다. 나뭇가지 사이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 한가운데 거미가 웅크리고 있었다. 먹이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거미는 죽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먹이를 기다리는 일에 익숙한 듯 했다. 노인의 품에 안긴 개가 갑자기 짖었다. 그 소리에 나는 시선을 돌렸다. 바람에 가을 물이 든 나뭇잎이 몇 개 떨어졌다. 그 잎들 중 하나가 노인의 하얀 머리 위에 떨어졌다. 노인의 머리에 꽃이 핀 듯 했다. 노인에게 나뭇잎이 떨어진 것을 알려주려다가 그만두었다. 그 순간 아내와 첫 데이트를 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공원에 어색하게 앉아있을 때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면서 눈발처럼 아내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그때 나는 아내의 입술을 훔치듯이 슬쩍 입을 맞추었다. 아내의 볼이 붉게 물들었다. 그날 봄은 눈부실 정도로 찬란했다. 날씨가 참 좋구려. 노인이 내게 확답을 받으려는 듯이 다시 말했다. 네, 정말 좋은 날씨네요. 나는 노인의 말에 대답했다. 개는 왜 그렇게 안고 계십니까? 힘드실 텐데 내려놓죠. 노인이 개를 안고 있는 모습에 불편해서 물었다. 애가 몸이 성치 않아요. 개도 치매가 든다고 하는데 치매가 들었는지 요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노인이 개를 안타까운 듯이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아내가 어느 날 뜬금없이 이놈을 데려왔지 뭐이오. 유기견이라나 뭐 그렇다고. 그냥 두면 안락사를 시킨다는 말에 기겁해서 데려왔다더군. 그래서 키우게 되었지. 처음에는 성가시다고 버리라고 했는데 어느새 정이 들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정이 들면 떼기 쉽지 않아. 이놈이 내가 싫다고 해도 나만 졸졸 따라다녀요. 그래서 전생에 무슨 특별한 관계였나 하는 생각에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지. 왜 사람이 죽으면 개로도 태어난다잖아. 누가 알겠어 이놈이 전생에 내 부모였을지. 그런 생각이 드니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 이놈도 귀한 목숨을 타고 났는데. 노인은 못지도 않은 말에 길게 이야기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청설모 한 마리가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더니 몸을 날려 옆 나무로 옮겨갔다. 개가 그 청설모를 보고 지저댔다. 노인이 개를 달랬다. 개는 곧 낑낑거리며 노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노인을 그날 처음 본 건 물론 아니다. 두 해 전 이사 온 후 아파트 뒤에 산을 깎아서 만든 긴 산책로에서 노인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 아침이나 저녁 무렵이면 개를 끌고 나와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사람이 개의 시중을 들고 뒷바라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개에게 쏟을 돈과 시간과 정성을 사람들에게 바치면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을 거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개와의 관계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다. 그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 사람들 속에 노인이 끼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다. 노인은 매일 해가 질 무렵이면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했다. 노인은 걸음이 약간 불안정해 보였다. 개를 데리고 걷기에는 힘에 붙여 보이는데 노인은 매일 거르지 않고 개를 안고 나왔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노인은 개와 나란히 산책했다. 그 개는 다른 개들과는 달리 노인을 졸졸 따라다녔다. 개들은 풀어놓으면 제멋대로 돌아다니기 일쑤이지만 그 개는 별스럽게도 노인의 곁을 벗어나는 법이 없었다. 잠시라도 떨어지면 노인이 떠나버릴까 두려워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게 궁금했다. 이사를 갔나 혹시 세상을 떠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 이상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다만 노인과 개가 보이지 않으니 산책하는 즐거움이 적지 않게 사라졌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게도 한 번 관심을 가진 것에는 좀처럼 신경을 끊을 수 없는 모양이다. 노인에 대한 내 관심이 그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노인과 개에게 매어 있었다. 노인이 사라진 며칠 후 운동시설이 늘어서 있는 곳에서 노인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들었다. 윤 씨 말이여, 요즘은 통 집 밖에 나오지를 않아. 할멈이 죽고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야. 왜 안 그러겠어? 갑자기 그 큰 집이 텅 빈 것 같지. 나도 겪어봐서 알아. 한 노인이 둘러앉은 노인들에게 말했다. 그 할망구, 치매로 오래 고생했잖아. 그 수발을 영감이 혼자 다 들었어. 그러다가 그만 덜컥 가버렸으니 마음이 오죽하겠어. 병든 할망구나 곁에 있을 때가 좋은 거지. 돈 없고 병들면 자식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나마 믿을 건 마누라밖에 없어. 다른 노인이 앞노인의 말을 받았다. 그제야 나는 그 노인의 부인이 죽은 것을 알았다. 물론 그 노인에게 치매 가던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러고 한 달여 후 어느 날 해 질 무렵 노인이 다시 산책로로 나왔다. 다른 노인들이 이따금 그 노인을 붙잡고선 뭐라고 인사하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노인의 옷차림이나 모습에는 별로 변한 게 없었다.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노인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다. 굳이 달라진 것이라면 노인이 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늘 개를 안고 산책했다. 한 번은 노인의 옆을 지나치며 보니 개가 침을 흘리고 있었다. 개가 무척 여인되다 개를 아는 노인도 힘이 없어 보였다. 그 영감도 참 안 됐어. 할망구가 죽더니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개를 왜 그렇게 끌어안고 다니는지 누가 보면 개가 마누란지 알겠다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개를 안고 다니는 노인을 두고 다른 노인들이 다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게. 남자가 늙어서 혼자 살면 안 돼. 어지간하면 마누라보다 먼저 가야지. 그게 어디 뜻대로 돼. 그런데 그 영감 자식들은 없나? 왜 보이지를 않아? 어디 아들이 넷이나 있다는데 다들 외국에 산다고 그래. 그래? 외국에 사는 자식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매일반이지. 아니야. 그 영감이 괜히 하는 소리야. 다들 여기서 잘 산다던데. 영감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지. 괜히 말하기 싫으니 외국에 산다고 둘러대고 영감이 알고 보면 재산이 꽤 있다더군. 그 재산을 불꾼지고 안 내놓으니 자식들이 등을 돌린 거지. 노인들은 모여서 그 노인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론 나로서는 어느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굳이 확인할 이유도 없었다. 노인과 처음 이야기를 나눈 후 가끔 마주칠 때면 인사를 하게 되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때와는 달리 가까이 하고 보니 노인에게는 묘하게 끌리는 데가 있었다. 나이는 여든 전후인 것 같은데 걸음이 다소 불안정한 것 외에는 행동이 별로 흐트러진 데가 없었다. 노인의 행동에는 오랜 습관으로 몸에 뱀 절도 같은 것이 느껴졌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댁은 무슨 일을 하오? 하루는 노인이 한가하게 앉아서 개를 쓰다듬다가 느닷없이 물었다. 번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번역일이라는 게 뭐요? 노인은 번역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는 듯이 나를 새삼 쳐다보며 물었다. 외국어로 된 책이나 영화나 문서 같은 것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 그런 것도 돈이 되나? 아주 많지는 않지만 먹고 살만큼은 법니다. 아내도 일을 하고요.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된 거지. 그런데 부인은 무슨 일을 하시오? 노인은 취조하듯이 남의 가정사를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한순간 거부감이 들었지만 눌렀다. 노인의 언어 습관 같았다. 홈쇼핑에서 일합니다. 홈쇼핑? 그건 또 뭐 하는 일이오? 텔레비전을 통해서 물건을 팝니다. 아하 텔레비 광고! 노인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노인의 말을 고쳐주려다가 그만두었다. 설명할수록 피곤해질 것 같았다. 홈쇼핑 회사에 들어간 후 아내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일을 위해 살거나 일에 취해 사는 사람 같다. 아내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일 뿐이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일이다. 아내는 폭주하는 자동차 같다. 쉬어가면서 일해. 그러다 쓰러지겠다. 어쩌다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단박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파네. 쉴 시간이 어딨어? 하고 내 말을 막았다. 아내의 몸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아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내의 그런 열정이 놀라우면서도 때로는 어딘가 아슬아슬했다. 어르신은 젊을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잠시 있다가 내친김에 늘 묻고 싶었던 것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말을 못 들었는지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의 침묵에 쓸데없는 질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리가 불편해졌다. 군인이었소. 노인이 뒤늦게 대답했다. 평생 군에서 일했지. 하사관으로 말이오. 월남에도 다녀왔소. 댁은 아마 월남전은 기억도 못할 거요. 거기서 생때 같은 우리 군인들 많이 죽었소. 퇴직하고는 일저일 했더랬소. 복덕방도 하고 건물 철거에도 손을 대고 뭐 닥치는 대로 일했소. 한때는 돈도 조금 벌었지. 그 말에 노인에게서 풍기는 느낌이 이해되었다. 노인의 몸가짐은 오랜 군생활로 다져진 것이었다. 그 말이 끝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서로 친숙하지 않은 사이에 노인의 삶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어색했다. 그렇다고 말없이 계속 앉아 있기도 불편했다. 개 이름이 뭡니까? 나는 노인이 안고 있는 개를 쳐다보다 물었다. 사슴이요. 사슴이라고요? 사슴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놈을 보자 단박에 사슴이 떠올라서 그렇게 지었지. 노인의 말에 개를 다시 쳐다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다.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요크셔테리어요. 원래 양치기 개였다고 하는데 이 녀석은 양을 몰기는 고사하고 양한테 쫓기지 않으면 다행이지. 다른 개만 봐도 벌벌 떨어. 이렇게 겁이 많은 개는 처음 봐.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개를 쓰다듬었다. 날씨도 좋은데 바쁘지 않으면 같이 걸읍시다. 그 말을 하고 노인이 먼저 일어섰다. 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서서 노인과 나란히 걸었다. 노인과 걸으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한순간 노인이 아버지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움이 복받쳤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기억에서도 희미해지고 있었다. 노인이 경사진 좁은 산길을 내려가다가 잠시 휘청했다. 얼른 다가가가서 노인을 부축했다. 고맙소. 노인이 말했다. 그리고 개를 내려놓았다. 개는 노인의 앞장을 서서 부지런히 걷더니 저만큼 가서는 뒤를 돌아보며 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인이 다가오면 다시 앞장서서 걸었다. 마치 노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 같았다. 개는 그 길에 익숙한 듯이 망설임 없이 걸었다. 그때 보면 개는 멀쩡해 보였다. 새소리가 듣기 좋지. 예전에 시골에서는 저런 게 지천으로 깔렸더랬는데 여기선 모든 게 귀하고 반가워. 노인이 걷다 말고 멈추어서 숨을 돌리고는 말했다. 시골에서 사셨던 모양이죠? 다들 그렇지. 이 나이 사람들치고 시골에서 잘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려고. 다들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밀려와서 살게 된 게지. 거기서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 꾸역꾸역. 도시로 몰려든 게야 나도 그 중 하나고.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고생? 고생이라면 다 했지. 이 나이 사람들, 부모 잘 만난 사람들 빼면 다들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 그나마 이제의 밝은 사람들은 땅이다, 아파트다 해서 한몫 챙긴 사람들도 많았지. 그런 재주도 없는 사람은 다들 고생고생 사는 거고. 나야 군에서 지내느라 이사 다니기 바빴어. 대직할 때까지 변변하게 내 집 한 번 가져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늙으면 매 한 가지야. 너무 욕심낼 것 아닌 것 같아. 노인은 뜻밖의 말이 길었다. 노인은 한 번 말이 시작되자 마치 말에 굶주렸던 사람처럼 말을 쏟아놓았다. 나는 그런 노인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날부터 노인과 친해졌던 것 같다. 노인은 해가 질 무렵이면 늘 산책로 한켠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는데 노인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어르신,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는 노인에게 물었다. 왜? 글쎄요, 앉아계신 모습이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요. 이 나이에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다고. 예전 마누라가 건강할 때 이따금 같이 산책하다가 여기 앉아서 우리 아파트를 쳐다봤지. 저게 뭔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때마다 저게 사람이 사는 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저건 집이 아니라 축사지. 내가 어릴 때 이웃의 양계장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쳐다보면 자꾸 그때 그 집 축사가 생각나. 할머님을 많이 아끼신 모양입니다. 아끼긴 고생만 시켰지. 군인 아내라는 게 뻔하잖아. 박봉에 시도 때도 없이 이사를 다니니 어디 한 곳에 진득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나. 요즘이야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걸핏하면 윗사람들 집에 불려다니며 꾸준히 일을 다 해줘야 했어.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주었지. 그 사람 생각하면 늘 미안해. 노인의 목소리가 애잔했다. 할머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긴 그땐 다 중매로 만났어. 얼굴 한 번 보고 결혼했어. 요새 젊은 사람들이야 내 말을 들으면 기암하겠지만 우리 땐 그랬어. 그래도 다들 해로하며 살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이네 뭐네 하면서 난리를 치며 결혼해서는 얼마 못 가서 갈라서. 그러니 그놈의 사랑이란 것도 알고 보면 허망하지.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죄다 사랑을 못해 환장한 사람들 같아.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약간 높아졌다. 노인의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절하고 애타던 마음은 어느 사이 빛이 바래고 여느 부부에게나 그렇듯이 화려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편안하고 익숙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밋밋한 일상만 남았다. 때로는 그런 일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모험을 시도하지만 그 모험조차 진부하게 끝나게 일수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빛바래게 하고 깎고 마모질해서 마모질해서 바닷가의 조약돌처럼 둥글넙적하게 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숙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젊은 시절의 절실함과 치열함이 사라진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했다. 마누라 소중한 줄 알아야 해. 늙어서 남는 건 마누라밖에 없어. 자식도 키울 때 자식이지 품을 떠나면 남보다 나을 게 없어.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잘하시오. 이만큼 살아보고서야 간신히 깨달은 거요. 마누라가 치매로 누워 몇 년 고생했어. 제 어미가 들어 누우니 어느 자식도 안 들여다봐 제 어미는 요양시설에 보내고 나더러는 양로원에 들어가라나 나이 들면 집도 관리하기 번거롭다면서 지놈들이 사준 집도 아니면서 그나마 어쩌다 찾아와서는 마지못해 들여다보고는 냄새난다면서 내빼지. 그 수발을 내가 다 했지. 그래도 고생스러운 걸 몰랐어. 살아있어 주는 게 그저 고마웠지. 그런데도 야속하게 가버렸어. 평생 고생시켰다고 내가 미웠나 봐. 그 말을 하는 노인의 눈시울이 어느 사이 불그스레했다. 그럴 리가요. 내가 주책이지. 나이가 들면 자꾸 마음이 약해져.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젊을 때 내가 모질고 독했어. 집에서고 군에서고 간에 조금만 흐트러진 것만 봐도 참지 못했지. 그러니 마누라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날 거쳐간 병사들도 오죽 힘들었겠어. 그땐 그게 옳은 줄 알았어.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다 마음에 걸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미웅한 게 인간이라 또 모르지. 노인은 이야기를 하다 말고 잠시 멎었다. 다들 이해할 겁니다. 안 그래. 그게 쌓이면 원망이 되고 병이 돼. 그러니 살다가 혹시라도 부인에게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묵혀두지 말고 미안하다 그러시오.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힘들다고. 부부라는 게 별거 있나.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고 밥상이 나오면 맛있게 먹고 이따금 한 번씩 안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서로 등 돌릴 일은 없어. 그런데 내 자식이고 남의 자식이고 다들 그걸 못하더군. 그러더니 싸우고 갈라서지. 우리 때야 그냥 참고 살았지. 요즘 여자들이 어디 그래. 다들 남자 못지않게 배웠는데. 노인의 그 말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만 일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엇인가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 자리를 뜨지 못했다. 겨울이 되면서 산책로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중년 여자들이 주로 눈에 띌 뿐 노인들은 대부분 집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나마 눈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눈썰매를 끌고 나와 도로가 때아닌 눈썰매장이 되었다. 가을까지 노인들이 모여서 잡담을 나누던 운동시설의 그늘막에도 노인들의 발걸음이 끊기고 낙연만 뒹굴었다. 도로는 어느덧 눈이 얼어서 빙판길을 이루는 바람에 산책하기에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노인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개를 안고 나왔다. 그러다 보니 나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시간에 나가서 노인과 같이 도로를 한 바퀴 돌다 들어왔다. 그 사이 내게 생긴 변화라면 아내가 퇴근할 무렵 이따금 직장 근처에 찾아가는 것이었다. 운동 삼아서 였다. 처음 아내의 직장 근처 카페에서 전화했을 때 아내는 몹시 놀라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일은 무슨 일? 그냥 생각이 나서지 같이 차나 한 잔 마실까 하고 그 말에 아내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더니 잠시 후 카페로 들어왔다. 서둘러서 왔는지 숨이 거칠었다. 카페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내의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다. 웬일이야? 별일이네.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진짜 뭔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혹시 무슨 사고라도 쳤어? 또 돈 뗀 거야? 그런 건 아니지. 애들은 어떡하고? 아내는 자리에 앉자마자 쉴 틈 없이 말했다. 숨 넘어가겠다. 정말 아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 마누라하고 차 한 잔 마시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 말에 아내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날 쳐다보더니 곁으로 옮겨앉아 팔짱을 꼈다. 이러니까 연애할 때 생각난다. 그치? 그러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왠지 콧날이 시큰해져서 얼른 얼굴을 돌렸다. 아파트 뒤 산책로 한켠에는 운동시설과 그늘막이 갖추어져 있어서 따뜻한 날이면 노인들이 모여서 놀았다. 빙 둘러앉은 그들 사이에는 이따금 누가 내놓았는지 막걸리병과 과자 봉지가 놓여있었다. 그들이 내뱉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잘나가던 젊은 시절 이야기였다. 때로는 정치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선거때가 되면 여느 유세장 못지않게 언쟁이 오갔다. 그럴 때마다 목소리가 높은 노인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다. 노인은 그들 속에 잘 어울리지 않았다. 노인들이 어쩌다가 지나가는 그를 부르면 마지 못한 듯이 가서 잠시 어울렸다가는 곧 일어났다. 그나마 그들과 어울리면 노인은 자주 싸움을 했다. 다른 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인이 죽고 나서 부쩍 더해진 것 같았다. 헛다. 그놈의 개새끼 마누라도 아니고 어지간히 끼고 돈다. 일전에 한 번은 한 노인이 개를 안고 있는 노인을 보고 지나가다 말고 한마디 했다. 그 말에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 한순간에 두 노인 사이에 싸움이 붙었다. 미처 말릴 틈이 없었다. 내가 허둥지둥 하는 사이에 다른 노인들이 급히 달려들어 간신히 싸움을 말렸다. 그제야 노인은 화가 가라앉지 않은 채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떴다. 그런 노인을 뒤따라가기도 못해서 그 자리에 주춤거렸다. 저 성질머리 하고는 내가 뭐 틀린 말했나 냄새나는 걔가 뭐가 좋다고 마누라라도 저렇게 끌어안고 살진 않겠다. 상대 노인이 화가 덜 풀렸는지 노인의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안 그랬는데 할망구가 죽고 나서 사람이 변한 것 같어. 예전에는 돈 씀씀 씀씀이도 좋았지. 이야기도 잘하고 농담도 곧잘 하는 게 사람이 호방했어. 한 노인이 그 노인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직도 군인인 줄 알아. 고장도 군에서나 부리지 아무데서나 재벌을 못 버리고 성질대로 하려고 그래. 누군 성질 없는 줄 안 그 말에 상대 노인이 다시 말했다. 그러게 재산도 좀 있다던데 그걸 불끈 지고 있으니 자식들이 다 등을 돌린 거지. 살아있을 때 이래저래 인심을 좀 쓰면 자식들도 둘락거릴 텐데 그 재산 다 뭐하려고 죽고 나면 자식들 손에 들어갈걸. 다른 노인이 말했다. 저 노인 전 재산을 무슨 자선단체인가 기부했다던데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등을 돌렸다고. 그 말에 노인들이 모두 놀라서 그 노인을 쳐다보았다. 어디서 들은 소리야. 어디서 듣긴 한 번은 저 노인이 얼핏 그런 말을 했지. 설마 금시초문인데 노인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 역시 그 말에 몹시 놀랐다. 노인이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 싸움이 있고 난 며칠 후 노인이 산책로에 나타나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오랫동안 도로에서 서성거렸지만 노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랬다. 그 어른이 사흘째 안 나와. 그는 아내가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당신이 왜 걱정을 해? 걱정이 되잖아. 늘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타나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더욱이 노인인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그 어른은 자식도 없어? 몰라 그런 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당신이 한번 찾아가보든가.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 부엌으로 갔다. 정말 찾아가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노인이 사는 아파트 동 정도였다. 그나마 노인이 산책을 끝내고 그 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아서 짐작했다. 나흘째 날에도 노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참다 못해 그 동의 경비 초소로 찾아갔다. 여기 매일 개를 안고 산책하는 노인이 사시죠? 예. 그런데 왜요? 경비가 물었다. 며칠째 안 보여 걱정이 되어서요. 노인들 추우면 밖에 안 나가는 게 당연하죠. 이런 날씨에 나 다니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비는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책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타나면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과는 어떻게 되세요? 무슨 관계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안 보이면 알아보는 게 경비가 할 일 아닙니까? 나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나의 고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그제야 경비가 마지 못한 듯이 밖으로 나왔다. 나 원청 경비는 투덜거리며 앞장을 섰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서자 경비가 1503호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에 없는 것 같은데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죠. 에? 경찰에요? 경비가 놀라서 쳐다보았다. 경비가 다시 배를 눌러댔지만 여전히 기척이 없었다. 나는 왠지 불안하고 초조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그런 평소에도 걸음걸이가 부실했어요. 쓰러졌거나 병이 났을지 몰라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으면 책임질 겁니까? 나는 경비를 윽박질렀다. 그 말에 경비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결국 경찰이 찾아왔다. 집에 계신 건 확실합니까? 경찰이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다. 틀림없습니다. 그 어른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매일 저녁 무렵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를 안고 산책을 합니다. 그런 노인이 갑자기 며칠째 산책을 안 하는 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매일 산책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매일 봤거든요. 찾아온 사람도 없었고요. 경비가 내 말을 거들었다. 경찰은 우리 말에 반신반의 했지만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열었다. 집 안에서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나도 모르게 옷소매로 코를 막았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안으로 기웃거렸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두운 거실에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우리는 놀라서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사람이 들어온 것을 모르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괜찮으십니까? 경찰이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을 걸었다. 노인은 전혀 움직이는 기색이 없었다. 난방을 하지 않았는지 집안의 한기가 가득했다. 경찰이 좀 더 세게 노인을 흔들었다. 그제야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들더니 우리를 쳐다봤다. 노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내가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절 모르시겠어요? 매일 매일 산책을 하던 나는 노인을 빤히 쳐다보며 묻다가 멈췄다. 애가 죽었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안 와. 노인이 그 말을 하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의 품에는 개가 안겨있었다. 경찰이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키려 하자 개가 노인의 품에서 떨어졌다. 개는 죽어 있었다. 죽은지 며칠 된 것 같았다. 노인은 그 개를 나흘이나 안고 있었다. 아무도 안 와. 노인은 다시 그 말을 하고는 계속 울었다. 네. 이 작품을 제가 읽으면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진준 작가님의 연락처를 찾아서 낭독을 하겠다고 수락 요청을 제가 먼저 했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저희 채널을 보시고 수락을 해주셔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들려드릴 수가 있었네요. 이번에 짧은 여행으로 친정엄마를 뵙고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 93세세요. 그런데 작년하고 또 다르시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마음 아프게 돌아서 왔답니다. 어머니가 그 약간 치매 증상 초기를 보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앞에 텃밭에 화단을 꾸며 놓으셨는데 거기에 꽃이 피었다가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뻤던 꽃을 다 누가 꺾어가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김치 담았는데 김치를 누가 가져가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은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어쩌면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참 많이 아프네요. 오늘 들려드린 작품 개를 안고 산책하는 노인 편안히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락해 주신 이진준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녹음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 한글자irmale 한글자막 by